돌 수가 없어요 핑이 너무 스탑 개판이라 100.. 15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느 서버라스로도 빨리 안 잡히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 잡혔다 했다 아 그래 전파는 2분만에 잡았는데 아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하죠 아 이거 이거면 많이 달라지지 니 자리면 ب퀴베렌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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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뭐하는 소리야? 띄는 소리 아냐? 멀리있어 띄는 소리 아냐? 띄는 소리 아냐? 발소리 발소리 났다고요? 탁탁탁 털 안 났나? 착각인가? 나 2층 갈게 착각이 안 나가 띄는 소리 아냐? 띄는 소리 아냐? 띄는 소리 아냐? 띄는 소리야 나 안 들리네 정말 도네 2명 적무 들어갔고요 적무 컷 적무 어디에요? 바깥에 적무 하나 컷 적무 다 컷 적무 들어갈게 점프! 나 아니야 헬기 쪽 헬리콥터 적무 안 보이고 북관 쪽 북관 통로로 달려와요 뒤로 폐요 테이프 방 뒤로 넘어갑니다 돌아간다 적무 돌아가는 거야 불쌍 게임에서 들려나? 안들렸어요 어 이거 소관이다 동관 안에 있어요 지금 동관에 들어왔어요 서관 서관 통로 아니요 저희 통로에도 있어요 지금 플래시켰다 아 죽었다 사관 두 명 사관 두 명 저쪽 재밍을 안 거야 뒤쪽 붙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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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서간 통로에 있었거든. 북한 간 통로. 쟤가 쌌어야 했어. 쟤가 안 쌌잖아. 쟤가 안 쏘고 나를 쐈단 말이야. 3이 큐라는 거지. 누구 아니야? 누구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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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